어 이번엔 뭐지? 벚꽃치기 당했나? 야 한방에 킥값 다 뽑았다 어 밖에 둘 들어왔어 언제든지 후퇴할 준비 얘네가 왼쪽에서 왔으니까 아마 나가는거 오른쪽으로 나갈거에요 만약에 여기로 나갈 생각이면 누워서 오니까 제가 이길거고 그게 아니라 1층에서 나가려고 하면 후문에 나가려고 할 때 문을 열고 죽이는거죠 저희는 그리고 이제 음송에 있는 것일 뿐 또 한 번에 도착을 할 때 문을 열고 이제 문을 열고 이제 문을 열고 에헤헤 들켰다 으 으 으 으 으 ソガ タブンチーナ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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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안보이는데? 이거 유저일 가능성도 있겠다. 이리로 오세요. 이거 드시면 돼요. 파밍 파밍 여기 아래에 비행기가 있죠? 안돼. 그냥 내려오시면 이거 필요하시겠다. 좋아. 막사칩 슈모딩입니다. 뭐야? 뭐야 이거? 사운드? 빠르게 정전. 그리고 왼쪽 슈로탄 찍어넣고 오우. 오우. 이곳이 바로 무장복사 엑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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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트여야지. 엑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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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